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격리 실무에 회계원리편의 수업을 같이 할 강사 이은경입니다.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앞으로 진행하게 될 기초격리 실무수업은 회계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용어 해설,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계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수업의 구성은 전반적인 목차와 학습내용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학습정리 그리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연습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구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계의 기초의 첫번째 시간인데요.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정의와 또 부기와 회계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도 보이고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리고 또 여러 회계의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전반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회계는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기업의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서의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는 회계 정보의 이용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계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의사결정이나 재무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서 한번 살펴보면 기업에서 이제 거래 등의 경제적 사건을 재무적 정보를 통해서 표로 작성을 합니다. 수많은 거래 사건들을 표로써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재무제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여서 합리적 인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 이용자는 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이해득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의 종류에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고요. 자 이 종업원과 경영자는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와 종업원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주주, 투자자, 거래처, 소비자, 정부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이용 목적을 위해 삼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한 해의 경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돈을 빌려줘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 회수가 가능한지 언제쯤 회수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때 회계, 정보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런 모든 것들, 거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든 기업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회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기와 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부기는 회계의 1부분으로서 재산의 증감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기술적 절차입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 자 여기 있죠. 장부, 기입에서 이 부기는 장부, 기입의 준말인데요. 단순히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읽었습니다. 말았는데요. 자 어언 그대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와 회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계는 보다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회계가 되겠고요. 자 부기가 실무적 측면에서 좀 요약, 정리, 기록하는 실무적인 절차가 된다면 이런 것들에 이론적인 체계를 더한 것이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보다는 회계가 조금 더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서 부기의 이론 체계를 더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기하고 회계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의 개념 안에 부기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으로써 재산의 증감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인데 반해서 회계는 부기를 기초로 해서 기업 내 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번째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이 없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것만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계부가 있는데 이런 가계부는 돈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무조건 수입, 나가면 지출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계부의 잔액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맞춰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현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현금 잔액이라는 단순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온 게 얼마고 쓴 게 얼마인지, 그래서 남은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단식부기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기업에서 쓰이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객관적 원칙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송입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데요. 재산에 역량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파악합니다. 원인과 그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토지를 샀을 때 복식부기에서는 토지의 구입과 현금의 지출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한 원인과 결과가 모두 나타나는데요. 현금이 지출된 이유가 현금이 지출된 이유가 토지를 샀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결과가 기록이 되는데 이처럼 복식부기는 돈이나 물건의 움직임, 그 결과를 항상 양면에 기록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잠시만요. 동시에 기록한다 또 여기 나오죠. 동시에 기록한다 양면에서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게 복식부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이 복식부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차 평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동시에 양면 두 번 기록한다 등의 내용을 복식부기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